21세기 진보된 혁신적인 발명품 다리에 힘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획기적인 발명품 무릎에 강력한 탄력을 더해줘 힘있는 다리로 만들어주는 렉스 파울의 5.0 다리에 힘이 필요한 모든 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립니다 무릎이 약한 어르신들도 걷거나 계단 오로 내리기가 쉬워지고 하루종일 힘들게 일하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훨씬 편해지며 고된 노동에 지친 우리 아빠들의 피로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등산, 달리기, 자전거, 걸프, 스쿼트 등 무릎이 혹사당하는 각종 스포츠도 힘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한쪽당 약 5kg의 강력한 스프링이 무릎을 받쳐주어 무릎의 가중을 줄여주고 허벅지와 종아리를 밀어주는 획기적인 렉스 파울의 5.0 착용하는 즉시 내 무릎에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을 느껴보세요 다리에 힘이 약한 어르신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착용하는 즉시 허벅지를 받쳐주고 종아리를 밀어주어 걷기도 계단 오로 내리기도 쉬워지고 나들이는 물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하루종일 힘들게 일하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연약한 우리 부모님들의 두 다리에 강력한 힘을 더해 무릎을 보호하고 다리를 든든하게 해드립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옮기고 지치고 힘든 우리 아빠들도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무릎에 강력한 탄력을 더해주어 다리를 힘있게 하는 렉스 파울의 5.0 확실히 일할 때 힘이 덜 들고 피로가 훨씬 덜합니다 지치고 힘든 기나긴 등산도 올라갈 땐 밀어주고 내려올 땐 받쳐주는 렉스 파울의 5.0 높은 산도 겉든히 편하고 건강하게 산익을 즐기세요 올라갈 땐 힘이 덜 들고 내려올 땐 다리가 편하고 아주 좋아요 한쪽당 약 5kg의 강력한 스프링이 무릎을 받쳐주어 무릎의 하중을 줄여주고 허벅지와 종아리를 밀어주는 획기적인 렉스 파울의 5.0 메이드 인 코리아 획기적인 대한민국 발명특허 제품 지금이 구입할 초로의 기회 잠깐 일주일 무료체험 찬스 사용해보시고 힘이 생기지 않는다면 즉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해주세요 착용하는 즉시 무릎에 약 5kg의 강력한 탄력을 더해주어 다리를 힘있게 만드는 렉스 파울의 5.0 내 무릎에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을 느껴보세요 스커트 몇 개만 해도 무릎에 무리가 더 힘들었는데 파울에 타중하니까 스시퍼도 문제 없어요 다리가 약한 어르신들에겐 다리의 힘을 하루 종일 힘든 부모님들에겐 두 다리를 든든하게 고된 노동에 지친 우리 아빠들에겐 무거운 짐을 조금 가볍게 오래 서서 일하는 우리 엄마들의 다리는 든든하게 받쳐주고 오래 서서 다리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등산, 달리기, 자전거, 골프, 스쿼트 등 무릎이 혹사당하는 각종 스포츠도 힘있고 활력있게 파울의 짱! 메이드 인 코리아 획기적인 대한민국 발명 특허 제품 착용하는 즉시 다리에 힘을 더해주는 렉스 파울의 5.0 지금이 구입할 초로의 기회 대파격가 39,800원 두 개 구입하시면 1만원 추가 할인까지 잠깐! 일주일 무료체험 찬스! 사용해보시고 힘이 생기지 않는다면 즉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해주세요 21세기 진보된 혁신적인 발명품 다리에 힘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획기적인 발명품 무릎에 강력한 탄력을 더해주어 힘있는 다리로 만들어주는 렉스 파울의 5.0 다리에 힘이 필요한 모든 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립니다 무릎이 약한 어르신들도 걷거나 계단 오로 내리기가 쉬워지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훨씬 편해지며 고된 노동에 지친 우리 아빠들의 피로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등산, 달리기, 자전거, 걸프, 스쿼트 등 무릎이 혹사당하는 각종 스포츠도 힘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한쪽당 약 5kg의 강력한 스프링이 무릎을 받쳐주어 무릎의 하중을 줄여주고 허벅지와 종아리를 밀어주는 획기적인 렉스 파울의 5.0 착용하는 즉시 내 무릎에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을 느껴보세요 다리가 약한 어르신들에겐 다리에 힘을 하루 종일 힘든 부모님들에겐 두 다리를 든든하게 고된 노동에 지친 우리 아빠들에겐 무거운 짐을 조금 가볍게 확실히 일할 때 힘이 덜 들고 피로가 훨씬 덜합니다 오래 서서 일하는 우리 엄마들의 다리는 든든하게 받쳐주고 등산, 달리기, 자전거, 골프, 스쿼트 등 무릎이 혹사당하는 각종 스포츠도 힘있고 활력있게 파울의 짝! 메이드 인 코리아 획기적인 대한민국 발명특허 제품 착용하는 즉시 다리에 힘을 더해주는 렉스 파울의 5.0 지금이 구입할 초로의 기회 대파격가 39,800원 두 개 구입하시면 1만 원 추가 할인까지 잠깐! 일주일 무료체험 찬스! 사용해보시고 힘이 생기지 않는다면 즉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